티아라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어느ones 강한 한 장면을 받았을 때 또 넌 헷갈리네요 슈가피 이 속도 싫어 말해요 어떤 게 뭐 아닌가요 난 미니워요 예전엔 내게 했던 말콤해요 다 이제록 나와요 어떤 게 지금 나와요 너 맑고도 똑같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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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넌 슈가피 이제 넌 슈가피 내게만 슈가피 모든 게 슈가피 너는 갈수록 왜 이렇게 이렇게 아프게만 해 새콤한 마음을 잃어버린 넌 슈가피 이제 넌 슈가피 내게만 슈가피 모든 게 슈가피 너는 한순간에 나를 아수롭게 만들어버린 날 만들어버렸어 뭔가 빠져버린 슈가피 뭔가요 도대체 이런 게 이게 뭔가요 결국 시작은 가볍게 깨끗이는 무겁게 점점 무거워져요 내 몸이 이게 맞나 싶어서 아직도 난 헷갈리네요 슈가피 지금 뭘 해요 가치던 기분이에요 넌 슈가피 지금도 내게 하는 달콤한 다른 제목 남아도 느껴지질 않아 넌 맑고 그것까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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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넌 슈가피 이제 넌 슈가피 이제 넌 슈가피 내게만 슈가피 모든 게 슈가피 너는 갈수록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이렇게 아프게만 해 달콤함을 잃어버린 넌 슈가피 이제 넌 슈가피 내게만 슈가피 모든 게 슈가피 너는 한순간에 나를 아스럽게 만들어버린 나의 목소리로 버렸어 뭔가 빠져버린 슈가피